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각자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메인보컬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은지입니다. 여자친구의 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소환입니다. 우선 한국에서부터 열렬히 응원해주신 팬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KCON에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 많이 해주신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LA에서 오늘 처음 공연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body. 안녕하세요. Hi L.A Do you have fun? Are you having fun? 진짜 처음부터 라인 kilometre 술에서 가장 처음에 혜택을 갔다가 작년에 안내는 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혼자 너무 잘하고 strong하게되었습니다 축을 당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있다고 부르게요 많이 부르세요嗎? 생일 부를들아. 성경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이 첫날에 도착한가서 서울에 출연하셨습니다. 미국에서에서 출연했어요. 오늘이 한국에서 출연한가서 그래서 우리 정말 주변에 걸쳐서 즐거운 날이네요. 그래서 제가 출연한가요? 세 번째, 혹시 QFRIEND의 세번째는요? 여러분, 나는 QFRIEND의 세번째는요? QFRIEND의 세번째는요? QFRIEND의 세번째는요? QFRIEND의 세번째는요? 네! 네! 그럼 다음 날의 노래는 어떤 곡을 배송할까요?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두 곡이 남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메가스타스 뉴리! 그리고 또 시간에 달려서 럭! 감사합니다!